자 여러분 매일 이런 방송을 준비하는 겸 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문을 보면 특히 국내 시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시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 문제 이태원 참사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사안도 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의해 집중해야 나머지 문제도 다 순리처럼 이렇게 풀리게 되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언론들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5년 10년 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명운과 운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 회복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의도적인 그런 묵살로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저는 단년코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지난 7, 80년 정도의 번영과 성공이란 것은 결국은 그냥 등불이 꺼진 듯이 그냥 꺼져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다루면서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달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월터 미베인 교수 아시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정치학 통계학과 교수로 계시는 월터 미베인 교수가 세계적인 그런 부정성 전문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통계학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데이터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계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툴을 개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깨시죠 그래서 이제 이 월터 미베인 교수 이제 이 월터 미베인 교수가 이 포렌식이라는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선거 부정을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판별하는 상당한 그런 전문가죠 이분이 이분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아마 이 미시간 대학교는 에나바에 있을 겁니다 이 포리티컬 사이언스 그러나 통계학을 상당히 정통을 하신 월터 미베인 교수 예일에서 phd를 받고 예일에서 메스터를 하고 하버드에서 학사하기로 했네요 이 월터 미베인 교수의 분석 결과를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제야 전문가가 자기가 이렇게 만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선거의 자료를 아마 월터 미베인 교수한테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제 월터 미베인 교수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하고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메일이 도착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월터 미베인 교수에게 3구 대통령 선거 관련된 자료를 제야 전문가가 제공했다 그런데 신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할지는 그냥 물음표를 갖고 있었다 월터 미베인 교수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메일로 보내준 겁니다 밑에는 특정 지역구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 위의 총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월터 미베인 교수가 저하고 제야 전문가에게 보낸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월터 미베인 교수의 분석 결과를 이렇게 좀 장문의 쇠문장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냥 정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과물인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후보별 득표수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한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선거를 공휴일로 정하고 그 많은 개표인이 참가하고 참관인이 참가해 가지고 선거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만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것을 고르자 이렇게 하면 후보별 득표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 득표수와 후보별 당일 득표수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선거 사기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들이 아무리 신출규묘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그들이 선거에서 조작행위를 범하게 되면 그 흔적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후보별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먼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터 미베인 교수가 세계의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든 그런 자신의 고유한 그런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포렌식에다가 E를 붙여 가지고 E포렌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서버를 포렌식 하는 것과 똑같이 선거 데이터를 포렌식하게 되면 부정 선거 여부가 바로 판별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규 제시나 조갑 제시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혀 이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이성적이고 반진실적이고 반사실적인 그런 태도와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나 하택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살면서 기가 찬 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거짓을 사실로 호도하는 그런 언행들이 만발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회가 맛이 간 사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선거 데이터에 남겨진 범죄 행각은 페이퍼를 갔든지 아니면 락스를 칠하더라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아무리 뭐죠 발광을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남겨진 소위 사전투표 조작 행위라는 것은 영원히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 경류처럼 그냥 불태워가지고 세상에 없애버리면 모를까 절대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월터 미베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는 당신이 보낸 그런 소위 선거 데이터를 내가 내 연구용도에 맞게끔 재조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한 결과 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선거는 conclude 이렇게 결론 내리는데 어떻게 flood 여기 미국 사람들은 영어 표현으로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election flood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내 분석 결과는 뭐라고 결론 내리는 거 하니까 flood 선거 사기라고 결론 내린다 may conclude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conclude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단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대한민국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것은 바로 뭐다? 선거 사기다 뭘 해보니까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포렌식이라는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그런 모델을 돌려보니까 뭐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합니까? 그 분석 결과는 결론을 내린다 선거 사기라고 뭐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그리고 자기가 사용한 이 포렌식의 결과는 여기 보시면 incremental flood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표를 집어넣었다는 그렇게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니까 바로 local early voting telly라는 용어를 쓴 걸 봐가지고 바로 사전투표에서 지역구마다 사전투표에서 바로 이런 사실이 빨갛이 됐다 여기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The analyst concluded flood occurred in the 2022년도 presidential election에서 이렇게 선거 사기를 저질렀다 이런 거죠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대법대를 나오고 성균관대학도 법대를 나온 천대엽과 이동헌과 조재연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이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특정지역에 투표자 됐던 인표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출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월터 미베인 교수는 학자적 양식을 갖고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선거 사기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를 보내고 그 밑에다가 특정지역의 분석 결과를 첨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면 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사기나 위정이나 무고나 이런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수 대비하게 되면 일본보다 수백 배 이런 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 개인적인 사기가 결국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가 하니까 권력을 도덕질하는 공직선거 사기까지 이제 만련된 겁니다 이런 사기는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각종 조합장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는 중학교 이런 반장 선거까지 이제 여러분들 사기가 만련한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코앞의 여러분들의 이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데 익숙하지만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사안 때문에 대한민국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결국은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나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는 숨길 수가 없고 그냥 선거 데이터에 그래 이 포렌스틱이라는 특별한 모델을 가지고 미시간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가 분석한 결과는 선거 사기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지만 미베인 교수가 사용하는 이 포렌스틱이라는 그런 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산수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서울특별시입니다 완벽한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최대 몇 퍼센트까지 조작을 한 겁니까 약 28%의 관내 사전투비어 참가자 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표가 최소 20%에서 28%만큼 모의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8%에서 20%까지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렌스틱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서울특별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산광역시 자료입니다 9%이기 때문에 최대 18% 최소 여러분들 16%까지 표가 이동이 된 겁니다 모의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최대 28%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한국이 거의 뭡니까 그냥 양심적으로 다 마비가 된 사회라는 겁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체험에서 온 신념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잘못된 결정이나 선택이라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이와 같은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에 대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지 결국은 예속화된 노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중국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체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체제가 바뀌면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디지털 도구들이 워낙 발전됐기 때문에 안명인식기술이나 이런 것이 발전됐기 때문에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는 방식을 대부분 국가에 다 수출할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저마다 지금 당대의 대법관이라든지 검찰에 있는 고위직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자기의 정치적 덕실에 따라서 이 문제를 덮는 것에 그냥 대부분 다 골몰하고 있지만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그냥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지 대개 여러분들 보다 보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광역시 자료입니다 이건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데이터를 그냥 만든 겁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최대 18% 조작 최소 여러분들 14% 정도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16에서 18% 정도 일어났겠네요 이렇게 5%, 9% 플러스 값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태반인데 다 침묵하고 그냥 제 갈 길을 찾기를 원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우리가 함께 치르는 거니까 공병호만 여러분들 이런 선택 때문에 치르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석임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명철함이 없으면 고생길을 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천광역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주광역시입니다 오지게 다 훔쳤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많이 훔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 5%에 4%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최소 8%에서 10% 정도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울산광역시 전국의 모든 곳을 다 조작을 한 거죠 이게 10%에 7% 나왔으니까 대략 14%에서 20% 정도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미배인 교수가 이 포렌식이라는 자신만의 고유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 결과는 conclude 결론이다 election flood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아무튼 이 월터 미배인 교수가 제야 전문가가 보낸 그런 선거 데이터 자료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정교하게 몇 가지 데이터로 분리한 다음에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분이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가끔 여러분께서 홍 박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선거 부정 문제에 할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신문들이 다 도배하는 사건들은 어쩌면 일종의 소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소음들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장악이 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식자청과 지도청들은 이런 본인들이 당대에 내린 자신의 사적 이익 때문에 정치적 이익 때문에 내린 그런 선택 때문에 이 선택이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반복적인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불법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은폐하기로 결정한 그런 선택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아이들 세대까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비용을 치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헤아리게 이런 비용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거의 중국 비슷한 이게 준중국과 같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 사회는 철두철미하게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인민을 감시, 감독하는 체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이제 경고하고 그게 여러분들 엊그제 이문열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섯 살 정도로 한국 사회가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본인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지만